양분왕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일관계 정상 문제보다도 지금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기준 이재명 당대표의 기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주말부터죠. 그렇게 언론에서 난리를 쳤는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전 비서실장이죠. 전 모씨. 극단적 선택을 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너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서 논란이 많습니다. 위원장님은 왜 이분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먼저 고인의 죽음이 너무 안타깝고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일부 언론에서는 이 죽음이 마치 이재명 대표와 연관이 있는 것처럼 이재명 대표의 법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법적 책임을 없애주기 위해서 죽은 것이냐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적절치 않는 보도 누가 다른 사람의 책임을 법적 책임을 덜어주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목숨을 버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분의 이런 극단적 선택을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검찰의 과도한 수사로 인한 심리적 압박 스트레스가 있겠고 또 하나는 그분이 유서에도 기재했잖아요 검찰에서 조작을 하고 있다 조작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처럼 아마 본인이 법적 책임이 없다는 것을 강변했을 거예요 검찰에 나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피의자 신문 조사를 받고 피의자로 입건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의 억울함을 아무리 항변하도 그게 통하지 않았고 피의자로 입건됐을 때 느꼈은 어떤 무력감 엄청난 무력감을 느꼈을 거예요 공권력 앞에서 또 하나는 유서에 나온 것처럼 평생 일만 열심히 했다 그런 사람이 그런 분에 대해서 그런 분들이 굉장히 공직했을 때 했던 일에서 명예의 감정을 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피의자로 입건되면서 평생 싸우는 공무원에서 공직에 대한 명예가 완전히 무너지고 범죄자로 됐을 때 어떤 명예의 상실감 이런 모든 게 보갑적으로 작용해서 이런 극단적인 서퇴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좀 더 자세하게 좀 뒤에 여쭤보도록 하고요 우리 양분함 위원장님은 전에 부산고검장을 하셨죠 검찰의 행태와 검찰의 관행 검찰의 수사 과정 이런 거 너무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일부 언론에서요 일부 언론이라고 할 수 없고요 전 언론이라고 보여지는데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일단 이 말씀부터 드릴게요 우리가 이 한 분의 극단적 선택을 두고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너무 안타깝고요 참담하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위원장님한테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서에 이재명 대표는 이제 정치 내려놓으십시오라고 밝혔다고 그냥 지난 주말에 그냥 모든 언론이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위원장님 지금 이재명 유서에 이 대표는 이제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이 문구를 가지고 전 언론에서 엄청난 보도를 했죠 그런데 저는 먼저 이 대응이 뭘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문장에 단장 취의를 해서는 안 되고 유서 전체를 읽어보고 유서의 전후 맥락에서 이 말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는 게 매우 합리적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언론에서는 이게 바로 이 대표에게 법적 책임이 있다는 표현이다 는 뉘앙스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이건 매우 경강부의식 해석이다 검찰적 해석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오히려 이게 법적 책임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치를 내려놓으십시오 즉 정치하지 마십시오 더 나오면 대선 후보 되지 마십시오 그러면 정적도 되지 않을 것이고 수사도 받지 않을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법적 책임 의무가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가 되고 정치에 나오니까 이 정적을 죽이기 위해서 이 정권 이런 수사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정치 그만하시고 편히 사십시오 저는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지 이 의미가 이재명 대표 당신 법적 책임이 있으니까 정치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저는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원래 유족들은 여섯 쪽이 유서라 그러는데 다섯 쪽은 개인 가족들에게 남기는 말이라고 한쪽이 결국은 이제 좀 다른 측면이 있었던 것 같은데 유족들은 유서를 공개하지를 원치 않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이게 언론에 유족들은 유서를 유서 공개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이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되냐 이겁니다 누가 공개했겠습니까 검찰인가요 유족이 반대하는데 수사기관에서 공개한 거 아닙니까 유족이 반대하는 유서를 수사관이 공개하고 언론이 그걸 받아서 유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게 참 개탄스러워요 누가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 안 됩니까 유족들이 반대하는데도 수사기관에서 이걸 공개했다는 거는요 문제 됐죠 법적으로 네 그 이분 그러나 또 다른 보도는요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렇죠 조금 전에 제가 조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서에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표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치 내려놓으시오라만 자꾸 언론에서 크게 클로즈업 할 게 아니라 그렇다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는 내용도 이 대표 정치 내려놓으시오라는 말에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검찰 수사가 조작됐다고 이건 조그만큼 약하게 언급을 한둥반둥하고 이 대표 정치 내려놓으시오라는 말만 크게 보도하는 게 이 유서를 정치적으로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그 근데 지난달 20일날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에는 이 전 씨가 성남시 행정기획국장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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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경험을 되살려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보도입니다만 네 이게 이제 검찰이 일방적인 영장 청구에 기재해놓은 거 아닙니까 아 네 기재해놨는데 네 네 과연 그러면 고인이 이렇게 상남 fc하고 네이버하고 연결하고 네 그러한 일을 했는지 네 네 아니면 네이버의 일방적 주장인지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 죽었고 네 수사 기록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네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데 또 과연 고인이 이러한 네이버와 성능 fc를 연결하는 일을 했다 하더라도 네 이 시에 어떤 법적 책임이 있는지 또한 그것이 사법적으로 인증되는지 네 여부에 대해서는 환기를 받아 봐야 라는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이 수사를 여러 차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전 모 씨가 전 씨가 그죠 그렇죠 fc에 입건 성남 fc 관련해서는 피해자로 입건도 됐고 네 성남 fc 문제 다시 한 번 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그거를 뭡니까 제3제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검찰에서 이재명 대표한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제3자 뇌물죄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네 성남에 성남에 네이버를 벼롯해서 성남에 행정적으로 인허가를 인허가가 필요한 기업을 상대로 네 그 인허가를 해주고 그 대가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돈을 받은 게 아니고 네 이 돈을 성남 fc가 받도록 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네 이것은 그러한 인허가 대가나 행정처분과 관련된 관련성이 있는 돈이 아니고 이 기업들의 순수한 성남 fc에 대한 광고 계약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그건 법리적으로도 굉장히 다툼이 있을 겁니다 자 궁금한 게요 위원장님 네 구속영장 청구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했단 말이죠 검찰이 네 그런데 왜 전 씨가 이런 극단적 선택을 검찰이 강압적 수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극단적 선택으로 뭘 구하게 아니면 이분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것은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과거 검찰에 있었던 경험을 했을 때 어떠한 부분이 작용했다고 보십니까 청구는 이재명 당대표한테 했어요 이게 멀쩡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 변화가 있다면 수사가 있었던 겁니다 이거 수사를 하게 되면 엄청나게 주변에 압박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압박을 견디기 어려운 것이죠 주변에 어떤 압박을 가했다고 추정하십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본인이 조사를 받는 거 이재명 대표 이재명 대표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뭐가 없는지 이걸 전방적으로 파악을 했을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완은 억울하다 나는 그러한 일이 한 일이 없다 아마 이런 이야기도 했겠죠 그러니까 조작이란 말이 나왔겠죠 그런데 그런 말들이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이러니 얼마나 번역이 답답하겠습니까 일단 하소연할 때도 없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 사람은 극단적 선택을 하는 거죠 극단적 선택에 대한 배경은 자기 결백에 대한 항변 의미도 있다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그렇죠 항변 의미도 있는 거죠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극단적 선택을 가는 거죠 그럼 올가매져 있는 상황도 있었다는 건가요 검찰 수사에서 예를 들면 이분은 뭐 지금 영장 청구라든가 이런 건 없잖아요 영장에는 나와 있지만 이분의 이름이 그렇죠 영장 청구를 하지 않고 영장 범죄에서 나오는데 통서의 경우에 이게 수사를 하잖아요 그럼 과연 어떤 지방자치단체 장이 불법적인 일을 저질렀다 그래서 그 장에 대해서 우리가 수사로 피의자를 입거나 해도 그 밑에서 일을 도왔던 실무자들은 통상 입건을 잘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근데요 입건을 하지 않는데 여기는 이분은 입건을 했어요 이재명 대표 책임이 법적 책임이 있는지 이분은 차치하고 이 밑에 실물을 한 사람들은 통상 입건을 하지 않죠 수사에서 근데 이런 사람까지 입건을 했다는 것은 수사에 굉장히 강공을 든 거죠 굉장히 많은 협박을 받았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입건을 했기 때문에 너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예를 들면 아마 입건을 하면서 여러 가지 회의도 했겠죠 회의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원하는 시기에 진술을 요구 받았을 것이고 그러한 요구를 하면 피의자로 입건이 안 될 수 있다는 말을 했을 수도 있어요 심리적으로 굉장히 갈등도 느꼈겠죠 네 그런데 본인은 진실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나는 책임이 없다 계속 어떠면 이재명 대표에 관련성도 부인하고 없다고 이야기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그래서 결국 피의자로 입건이 되고 그게 대체 하소연할 수 없는 겁니다 죽음으로서 항변을 하는 거죠 너무나 안타까운 얘기네요 근데 위원장님 지난 6년 동안에 이런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나온 얘기가 무려 79명이 검찰 수사를 전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런 보도가 나와 있는데요 사실인가요 저도 그 보도를 보고 이 통계가 맞는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렇게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사례들이 덜어 있습니다 제가 수사를 할 때도 그런 사례도 있었고 제가 수사를 지휘하는 사례에 있어서도 극단적 선택하는 것을 저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거 굉장히 예석하고 안타깝죠 어떠한 수사를 받는 사람을 극단적 선택을 했다 여기에 대해서 검찰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겁니다 반성에는 할 말이 없어요 수사가 장기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덜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사 과정을 되돌아 봐야 되겠죠 뭘 잘못했는지 수사 절차상 문제는 언제 되는 것이 없는지 이런 반성을 해야 되고 인권 침해는 없었는지 그렇죠 이러한 극단적 선택의 사례에 대해서 언론에서도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뭐가 있었기에 어떤 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인지 어떤 수사 과정을 되짚어보고 그걸 취재해야지 절차나 제도에 문제점이 없는지 이걸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지금처럼 어떠한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가 이용하려고 초점을 맞춘 것은 참 예색할 문제입니다 이재명 단 대표 이재명 단 대표가 검찰의 미친 칼질을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 정치 도구로 억울한 죽음을 활용하지 말라 이렇게 한 정답이 오랫동안 기자회견을 했어요 이 내용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정말로 검찰이 어떤 고인의 죽음에 대해서 뭔가 책임을 져야 될 시기가 올지도 모르죠 또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 제가 볼 때 수사 절차상에 경찰은 영상 녹화를 했으니까 책임이 없다 이런 게 변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상 녹화 이전에 무슨 말을 주고받았는지 피의자에 대해서 고인이 된 사람에서 어떤 욕을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 공개가 돼야 되고 그 과정에서 과연 심리역 협박은 없었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또 심리가 되면 이런 게 어떻게 밝혀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변하면 네 오늘 최고위원회 들어가셔야 되죠 위원장님 네 언제 한 번 시간 되실 때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와 그동안의 검찰 관행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는 혐의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번 저희 유용한 뉴스 코멘턴에 나와서 직접 수사를 하셔서 좀 밝혀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네 위원장님 오늘 아침에 일찍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네 한 네 달 정도 맡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자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 5만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에